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신어리 꽃이 피니까요. 너무 이쁩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분갈이 해지웠어요. 그리고 잠깐 햇빛 보여주려고 내놓으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. 아직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 안으로 드릴 건데요. 와, 너무 이쁜 거예요. 정말 너무 이뻐요. 자꾸 이쁘니까 여기저기 올려놓고 영상에 담아두고 있어요. 꽃 피기 전에는 몰랐는데요. 이렇게 예쁘게 피니까요. 정말 너무 이쁩니다. 까꿍! 추울까 봐 이렇게 덮어놨어요. 근데 뾰로롱 이렇게 하고 튤립이 고개를 내밀은 거예요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이쪽에도 살짝쿵 이렇게 튤립이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. 너무 이쁘다. 활짝 핀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. 이거는 가을에 산 휴케라예요. 어떠신가요? 여러분은? 저는 이렇게 가운데만 남았네요. 지금 살아야 될 텐데요. 이 아이는 지금 바이솀이고요. 바이솀이 진짜 못난이었는데요. 죽었나 싶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끼어나서 너무너무 활기차진 거예요. 그냥 싱그러워졌어요. 정말 막 되게 막 쭈글쭈글 요런 요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얘가 죽었나 살았나 가운데만 요렇게 초록초록하고 좀 미웠었거든요. 그런데 점점 이뻐지더니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지금 가운데에 또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. 와 진짜 너무 이뻐요. 지금 좀 듬성듬성한데요. 여기 이제 듬성듬성한 부분에 조금 더 채워주고 싶네요. 요거 아이는 지금 수선화. 너무 이쁘죠. 추워서 이제 좀 냉해 입을까 걱정했는데요. 밤사이 또 요렇게 예쁘게 피워서 이렇게 싱그럽게 있는 거예요. 향기도 너무 좋고요. 요 아이는 겹수선화. 겹수선화. 요 아이는 히아신스입니다. 히아신스가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. 지금 오른쪽에도 점점 자라가지고 꽃망울이 올라오니까 두근두근거려요. 왼쪽에 꽃망울은 좀 더 커졌고요. 지금 언제 꽃이 필까. 요럴 때도 예쁜 것 같아요. 언제 꽃이 피워줄래? 너 너무 예쁘다. 좀 끝에 조금 꽃망울이 남았어요. 요거까지 활짝 피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. 아유 예뻐라. 요 아이는 무스카리예요. 무스카리 이제 꽃이 다 쥐고 나서 꽃대를 잘라주고 요렇게 심어줬더니 입장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있어요. 이제 구근을 살찌어야 되니까 물 주면서 입장을 잘 키워보겠습니다. 밤사이 다육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있었네요. 요즘에 너무 예쁜 짚시예요. 짚시. 아유 짚시야 너무 예쁘다. 요 아이는 애기농국 그리고 앵초들이에요. 어머. 앵초는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좀 축 처졌네요. 비가 와서 물을 안 주고 있었는데요. 요 아이는 홍악 제비꽃이에요. 작년 10월에 샀는데요.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지금 요거 반만한 거를 제가 샀어요. 요만큼 요만큼 되는 아이를 사가지고 지금 한 3, 4개월 이렇게 풍성하게 키웠는데요. 꽃이 기대가 돼요. 요 아이는 우리 집에서 너무 예쁜 지금 아젤리아예요. 아젤리아 아젤리아도 여전히 너무 예쁩니다. 지금 햇빛 보여주려고 베란다에 넣어놨다가 꺼냈어요. 아유 예쁘다. 자꾸 봐도 예뻐요. 그리고 지금 애니시다. 애니시다는 좀 요 보송보송한 꽃망울에서 점점 이렇게 꽃대가 커져요. 제가 배가 고픈가? 왜 이렇게 또 맛있어 보이네요. 애니시다는 레몬향이 나요. 끝에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뾰족뾰족 대가 이렇게 남는 거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시면 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고 예쁘다. 요즘에는 노란색, 빨간색 이런 꽃들이 조금 눈에 띄고 또 예쁘네요. 이 아이는 무늬꽃다지랑 솔채꽃 합식해 준 건데요. 솔채꽃에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어요. 남부지방에는 지금 이 꽃이 활짝 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지금 꽃망울만 생긴 상태라서 지금 기대 중입니다. 너무 예쁜 우리 집 목마가렛. 목마가렛 예뻐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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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